어둠 밤이 모두를 잴을 때 모두 잠을 때일 때 수많은 생각에 잠 모두 오지 그저 뭐라도 떠오르다 기대라면 아침에 가 모두 깨울 때까지 왜 이래 모두 등 불을 끌 때 알람을 맞출 때 피곤을 떼고 있는 눈을 떠 오늘 하루는 잘 보나 돌아보면 내일은 모르지 모지 알람 소리빙 너무 착하지마 더 신경 쓰지마 잠을 깨면 전부 사라질 거야 꿈에서 좋다 날은 따라다니지만 다 잊혀질 거야 이렇게 잃을려 있어도 나타나 이젠 더 널 휩쓸리기 싫어 이 불을 꾸미고 소리를 쳐봐도 결국엔 난 다시 일어나 I can't sleep I can't sleep I can't sleep I can't sleep It's my birthday today Oh happy birthday Hello Hello I'm good How are you? I'm great Hi from wherever you ar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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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밤 11시 반 되게 늦게 찾아왔는데 제가 아마 저번에 말했는지 기억 안 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밤에 저도 보통 밤에 이제 여기 작업실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처럼 잠을 잠이랑 좀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비트 켰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오늘도 이렇게 저희 멋진 JYP 회사의 작업실을 빌렸는데요 언젠가 저만의 작업실이 생기겠죠? 아무튼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분좋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분좋아하셨어요? 오늘 하루가 좋았어요? 오늘 하루 애 좋았어요. 오늘 하루 엊고있어요. 오늘 하루 하내요? 오늘 하루 하나도 괜찮아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밥 너무 많나요? 네네. 여러분 밥 너무 많나요? 희희물! 잘 해. 이 neces.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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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That's fantastic. Loki just woke up. Oh, good morning. I don't know where you are from, but good morning. I feel great. Nice. I feel tired. Oh, no. I shall help you out with that one. 도와줄게요. 오늘 하루 너무 좋았습니다. Oh, 좋아요. 저도 오늘 하루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OK. 자, 우선 오늘은 이제 저번에는 이제 저희 스리라차와 함께 이제 V를 같이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저 혼자 V를 하려 하는데 오늘은 좀 더 저의 이야기. 저는 이제 또 호주에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 여기로 온 계기나 제가 어떤 음악을 주로 그때 들었었던지, 요새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Hello, Stay! Hello, Stay. Stay, who are also my baby girls. If you guys are my baby girls, that would mean I'm your... Daddy? Moving on! 아무튼 너무 알겠습니다. 음... 네.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곡을 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Let's turn on a song. 요새... 어? 아, 몰라. 지금 날씨가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제가 되게 즐겨들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뭔가 오늘 다시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 틀어보겠습니다. 여름에 듣기 진짜 좋은데 진짜 추천해요. 어따 bug이 Action 아 nave 집에 dumbme 오우 오우 가끔 Battery 보okes ungkin 정의 아 zer 젠 인상 Pretty brown night Can't call me late at night 지나가는지가 후회하기 싫어 난 매일 밤 Never mind 우리 사사 깨운 눈치 보기 싫어 On day, on day Yeah I'm down for you I just don't care 비밀이 생길 것 같아 지금 오늘은 밖으로 나가벼운 기분 내일이면 끝나 아니 You know Boy I really thought the last one friend 주문시티 네 여러분 클러쉬 선배님의 Outside입니다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 진짜 정말 여름때 특히 좋은데 지금은 사실 한국은 되게 춥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호주가 지금 되게 따뜻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라 해야지 그 날씨가 반대여서 여기가 추울 때 호주는 되게 따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주에 있는 스테이 가능하면 이제 뭐라 해야지 그 이 노래를 꼭 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핸드? 핸드? 내 핸드?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는 저기 하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실 아무도 없어졌어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거의 혼자고 밖에는 아마 매니저 형 있고 네, 그냥 저거 워핸트!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되게 익숙한 손 제스처인데 어서 오세요! 키 되게 작으시고 아, 네! 오늘 찬이의 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아, 네네네! 어,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어, 저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이요? 아, 서울이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그쵸? 어, 지금 날씨도 많이 좋은데 혹시 이대로 오셨나요? 어, 네! 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아, 더위를 많이 타구나!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지금 이제 창빈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창빈이세요? 어, 아니에요! 아, 창빈이 아니구나! 아, 창빈인 줄 알았어요! 되게 닮아가지고! 아... 아니, 라는데 혹시... 아! 지금 댓글에 그럼 우진이 아니라면 치킨보이다! 아, 왔습니다! 안녕! 여러분 치킨보이가 왔습니다! 아, 사실 옆에서 기다리고 있느라 힘들었어요 시작됐는데 언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애매해가지고 애니타이밍 오시면 돼요! 아, 네! 의자 가져오셔야 돼요! 아, 가져와요? 네, 이거 움직여요! 스테이도 헬로우! 때문에 특별 게스트입니다! 특별 게스트 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또... 저희 찬이의 방은 이제 저와 저랑 스테이와 함께 음악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진이의... 우진이가 듣는 음악을 잠깐 듣고 싶어서 저의 음악이에요! 잠깐 초대해 왔습니다! 사실 기억된 건 아니고 밖에 있길래... 네, 잠깐 들어왔어요! 네, 얼마 전에 경려졌어요? 예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의... 추천곡이라... 오, 바로 추천곡 나옵니다! 아, 바로 하면 재미없나요? 상관없어요! 바로 하면 하죠, 뭐! 저는... 이런 되게 약간... 밤에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니까 밤에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 좋죠! 어, 일단 저는 그 노래 추천해주고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선배님 중에 네! 어, 틀어줘요 이거? 네! 우와! 좋다! 저... 폴킴 선배님의... 어, 네!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좋아하지만 오, 호! 어, 요즘 많이 듣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공개하지 말고 바로 유진 씨가 클릭하시면 네, 그거를 제가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기대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레츠 고! 감성 타임! 네, 감성 타임 최수 www.le maskingiedi.go.com 여기서 끝난 아무래도 그 말 진심 아닌데 그냥 한번 뜨라진 척 해봤어 붙잡을 거라 그리 생각했는데 쉽게 날 보내는 넌 될 수 없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Don't you want me baby no more 물어주고 싶은 내 맘 알면서도 아무 일은 없이 떠나는 거니 no way It's not over yet, not over yet 너무 서둘했지만 잠시만요, 노래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게 감성적인 노래를 제가 듣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우리 잠깐 어디서 간 거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방금 폴킴 선배님의 Not Over Yet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우진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밤의 방송, 밤 기운에 되게 듣기 좋은 노래이잖아요 그래서 우진이가 이렇게 추천해 준 거 같은데 정말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그쵸? 제 추천목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힙한 느낌도 있고 약간 힙한 느낌도 있고 R&B적인 느낌 있죠 하고 뭔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해서 그리고 이제 폴킴 선배님의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요즘 자주 듣고 있어요 밤에 듣기 좋은 노래인 거 같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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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때요? 우리 스테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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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뭐 시간이 돼서 제가 정말 이거 연습을 열심히 하면 꼭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우진이가 감성 메달 보이스잖아요 예야 안 돼 오늘 나중에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하루였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다른 곡 추천 있나요? 일단 천천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창이의 곡 추천을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추천하고 싶은 곡 있나요? 나 이거 저도 이 이제 방금 죄송합니다 네모에 띄고 잘못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맞아요 제가 이게 아닌데 뭐였죠? 우진이한테 추천받은 곡이었는데요 저요? 어 응 이 곡인데 혹시 우리 스테이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스테이도 지금 추천했기 때문에 이거를 틀어보겠습니다 이 노래였나? 아닌가? 이걸 했나? 제가 추천했어요? 아무튼 이 가수분의 노래였긴 해 지금 눈에 약간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일단 스테이가 추천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 autocorp Randy Academic 나는 정 들어갈게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이런 네 모습 낯설어 난 괜한 내 자존심때문에 baby babe hate to see you cry Just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지금 얘기해, right now 또 울면서 잠들 것 보네 내가 널 잘 알잖아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Baby, baby, to see you cry Baby, baby,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Just like, just 서운하다는 말 아무렇지 않게 말아 응, 넌 이렇게 전화 끊지마 우릴 솔직해지자면, baby 내게 번취지마 아무것도 손에 앉아 너 그만해, 이제 넌 꿈에서도 한숨을 푹 쉬어 다 내 가지는 건 어찌 모른 척 시간이 지날수록 다 불안해져만 가는 걸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지금 얘기해, right now 또 울면서 잠들 것 보네 내가 널 잘 알잖아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되게, 아... 저도 이게... 저희 멤버들 중 한 명이 이 노래 되게 자주 듣더라고요 진짜 기억이 나, 현잉인가? 아무튼 자주 틀어서 제가 이 노래 제목이 뭐냐 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생킴 선배님의 메이크업이라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틀게 되었는데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R&B, 들어보니... 아, 더... 예 근데 이거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 보니까 아, 들어보긴 했는데 들어보실까요? 아, 좋네, 여러분 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 곡 자주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테이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잘 드릴게요 내가... 우리 뭐예요? 알려주는 시간이랄까? 주는 시간이랄까? 내가 뭘 바꿔라는 느낌이야? 아, 뭐, 이색해 상관없어, 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저도, 나도 항상 스테이 알려주고, 틀고, 추천해주고 오케이, 아무튼 다음 곡 제가 조금씩 연습하러 가야 돼서 아, 연습하러 가야 되구나 마지막으로 그럼 곡 하나만 추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으흠 아, 이제 아까 들었던 곡인가? 맞아 음,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too 플레임, 미아 미아? 대체 어릴 강군 나의 너의 그의 빛 미소 워낙 짜렸던 너라서 더 그리워져 내겐 나 보여 안그러쳐가서 간섭 졸려? You're so sleepy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Anytime, anytime Anytime Night, night 잘자요 Good morning 노래 너무 좋다 현진이었던 것 같아 네 그게 현진이었던 것 같아 현진이가 또 이런 R&B 끈적끈적한 노래 되게 좋아해서 저랑 저 음악 취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97라인? 예스 97라인 저 이거 틀어주실 수 있나요? 예스 이걸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우진이가 추천하는 곡 해외 가수네요, 해외 가수 가수? 해외, 해외, 해외 뮤지션이죠? 해외 뮤지션 뮤지션,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중이 어떤... 이거, 이거 네, 맞습니다 오케이 일단 설명 부탁해요 오케이 제가 일단 잘 때 굉장히 많이 듣는 곡인 것 같아요 오케이 곡입니다 저도 지금 제목이랑 뮤지션 이제 서명을 봐도 저도 처음이어서 지금 좀 기대하고 있어서 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유명한 곡 오케이 자, 여러분 스테이 같이 들어볼까요? 레츠고 크흠 헤엑 아, 네, 그래도 좀 있음 더 ICDS 아, 네 회원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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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위기를 이 분위기 그리고 이 날씨 이 시간을 잘 어울리는 곡을 들어야 하면 차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추천해주세요 Please tell me 좋아요 이 노래 좋아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 Reminiscent. 좀 추억이 흔들고 있어요. Oh my gosh. Oh my gosh. A whole new world 들었습니다. A whole new world이라는 곡은 이제 Aladdin, 맞죠? Right? Aladdin, right? Right? Aladdin, right? I can't remember for a second. Aladdin, right? Aladdin 맞는 것 같은데? Yes. Aladdin. 약간 명장면 노래인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호주에서 동생들과 함께 이제 이제 그때는 항상 이제 DVD로 DVD 플레이어를 이제 틀어서 디즈니 영화도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Aladdin도 봤었고 뮬란도 봤었고 피터팬, 몬스터즈 인크, 토이스토리 음 썰맛이나?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오랜만이니까 지금 추억들이 다 떠오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추억들 어 얘기하는 김 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건데 뭐 제가 그래서 요새 이제 저희가 곧 호주 가잖아요. 뭔가 호주 간다는 그 생각만 해도 어 벌써 지금 설레고 뭘 해야지 약간 지금 사실 정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족들도 볼 것 같고 이제 지금 아빠가 고기 엄청 많이 준비했다고 기대하라고 지금 말했기 때문에 지금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빠 잘 보고 있지? 고기, 오케이? 고기 엄청 많이 준비해 주세요. 아무튼 제가 되게 호주에서 진짜 자랐는데 호주에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되게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빠도 이제 수영 코치이고 이제 엉클 잭 스위밍 클럽이라는 그런 스위밍 클럽을 하면서 음 많은 분들을 수영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중 이제 저도 이제 수영 배우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영 선수라고 해야 되나 되게 컴퓨터싱 되게 많이 했어요. 수영 컴퓨터싱 진짜 많이 했고 어 메달도 되게 많이 땄고 이제 아무튼 네 그런 그런 식으로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되게 좋아할 만큼 이제 축구도 되게 사실 축구는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어 네 정말 엉망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진짜 못했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이제 제가 그 때문에 한국 오게 되었고 이제 한국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축구 제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축구 실력이 좀 더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남 중학교 친구들 항상 고맙고 아무튼 호주에서도 축구뿐만 아니라 We have Aussie Rules AFL이라는 호주 럭비 같은 스포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포츠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되게 재밌게 했었고 근데 AFL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럭비, 럭비 유닌, 럭비를 되게 즐거웠었습니다. 럭비를... 그래서 요새 되게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요새 럭비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제 축구 플러스 럭비, 농구 그런 스포츠 운동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보였는데 럭비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럭비 이제 그 나라 컴퓨터 할 때 럭비, 럭비 월드컵? 아무튼 I forgot But anyway 이제 뉴질랜드 The All Blacks 뉴질랜드 팀이 정말 럭비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하고 저도 뉴질랜드 가본 적이 있는데 뉴질랜드 이제 문화를 되게 그때 가족이랑 같이 갔을 때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럭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The All Blacks 뉴질랜드 팀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하카라는 전통 그 마오리 그 하카를 보여드리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하카가 와우 정말 It's It's mesmerizing It's It really blows your mind It takes me away 정말 너무 감동이고 약간 감동보다 감동 감동받게 돼요. 보는 입장에서 되게 사실 호주에서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뉴질랜드 되게 많이 배웠었고 뉴질랜드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어 뉴질랜드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런 하카대한 마오리 전통 그런 거나 많이 배웠었는데 그 영상만 봐도 그 와 마오리 하카의 그 에너지를 느끼면 정말 오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랑 이런 약간 자극을 받게 되어서 하카라는 것을 우리 스테이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카를 이제 저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3차곡 ZONE 이라는 곡에서 이제 하카 마오리어를 조금 넣었잖아요. 기아리 때 기아리 때 기아리 때 기아리 때 아우바네 아우 약간 사실 어 잘 이렇게 언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쓰고 싶어서 조금 공부했거든요. 그 그때 감마 때 이제 가사를 직접 보면서 트랜세이션도 보면서 어떤 게 어떤 단어인지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가 이제 가사로 한번 써봐서 어 그 곡 주제에 맞게 제가 잘 써봤는데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반응이 되게 괜찮았다는 반응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Give me the good feedback 그래서 그런 의미로 Three Ratchet Zone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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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또 울리고 여기 와서 행패를 부려 이 놈의 잔슨 하나 둘이 극복이 HCPF 지금이라도 나가리 갤럭담 Y'all ready old and I'm not going to go 사람에게 패키 수는 없다라 그래서 이 암호가 바뀌는 걸 야를 가만해도 Oh we don't have more tax 난 매일이 전진함이 되게 하는 건 공기장세에 많이 많이 넌 새롭게 일수일 때 주말은 무릎이 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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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낙게 롱대구 체크요매 속해 난 엽체버 뱃어 내 땅을 다시 take it back to me 그래봤자 하렴게 뭐 뭐 뭐 그 자리 직전한 성 I look up my head Nobody nobody can stop me I'll show you the way So follow my family Yeah 둘과는 다르게 영원은 군보다 새롭게 Hey Can't you see I'm in my zone? Can't you see I'm in my zone? 나온다 Can't you see I'm in my zone? or can't you see I'm in your zone? 아 오빠 나 아 저 이 때 야 야 어... 창비도 너무 잘했어요 아무튼 지금 저희 저희 인터넷에 저희 Stray Kids 채널이 있어서 Stray Kids 채널에 이제 숙지 플레이어로 저희가 콘텐츠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라차가 숙지 플레이어를 통해서 ZONE을 올려봤는데 이제 Film Cinematography 영상도 찍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영상 보면서 라이브 리코딩을 해서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준비했는데 방금 틀은 음원도 숙지 플레이어에서 저희 채널에 있는 숙지 플레이어를 틀어드렸습니다 이거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제대로 녹음을 하고 음원... 공식 음원 식으로 녹음을 해서 나중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스 그래서 요새 I am very intrigued and always amazed by You know, The Mary Hawker 그래서 요새 진짜 그거밖에 안 보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재밌게 보다 너무 항상 뭔가 제가 운동하기 전에 가끔씩 운동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운동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 영상 많이 보면 자극해서 운동 시작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제 마오리 하카를 보면서 정말 자극되는 거 같아서 예스 정말 마오리 하카 너무 좋아요 리스펙트, 리얼 리스펙트 뉴랜드 가봅시다 제가 뉴랜드여서 스카이다빙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우리 아빠랑 같이 아빠랑 같이 하는 게 진짜 꿈이었는데 많은 꿈 중 하나를 이뤄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무튼 그때 스카이다빙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리얼리, like, legit, the whole world 보는 지구가 진짜 동그래요 You can see the horizon, 그... 정말 동그라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 정말 시끄러워 이렇게 바람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서 진짜 시끄럽고 아무튼 근데 중간쯤에 이제 그... 그 뭐라 해야지? Parachute? Parachute 이렇게 풀고 이렇게 타고 다니면 우와, it's like 진짜 경치도 너무 예쁘고 뉴랜드 공기도 너무 좋아서 그게 우리 스트레이 키즈한테도 강추합니다 스테이한테도 만약에 가능하면 If you guys can, please try skydiving It's amazing, it's incredible 아무튼 Yes, 저는 요새 마오리 하카에 빠져 있고요 근데 마오리 하카뿐만 아니라 There's others, too, there's the Tung'un Sipitao Tung'un Sipitao, from Tung'a Tung'a에서도 이제 Sipitao라는 그런 워크라이가 있고요 There's also... There's Samoan Sivitao? Okay, so she's up I don't want to get things wrong Samoan... Sivatao, I think Yes, Sivatao, 맞아요 Samoan Sivatao So we have the Mawry Haka We have the Tung'un Sipitao We have the Samoan Sivatao 정말, I think it's amazing If I ever get the chance, I want to learn it 진짜 배우고 싶어요 아무튼, yes 저는 요새 이런 거에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빠져 있는지 저도 약간 궁금하네요 I love you, I love you, too Oh, another TMI 저 드디어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If you can see 번호 바꿨어요 It is a phone that 좀 최신 폰이긴 하지만 제가 전에 전에 사용했던 폰 The old phone that I used 진짜 3년 반 3년 반? 3년 반 동안 제가 써서 드디어 어느 날 아침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그냥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일단 저도 이제 작업할 것도 많고 이제 할 게 너무 많아서 음악도 들어야 되고 모니터도 해야 되고 이제 스케줄도 봐야 되고 이제 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폰이 너무 필요해서 일단 부모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일단 폰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I wanted to back up my original phone into this new phone 그거를 제가 제대로 못 해가지고 Because it was broken 부러져서 제가 배달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폰을 고치려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밧데리 문제여서 밧데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밧데리만 가락 끼고 해보니까 너무 정상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되니까 다행이다 해서 백업하고 새로운 폰이 이렇게 백업하고 이제 VOLA! 뉴폰! 예이! 그래서 정말 편하고 너무 좋은 거 같아서 I am happy S2W I have so much energy 지금 벌써 12시 넘었는데 여러분 안 피곤한가요? Are you guys okay? Are you guys not tired?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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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s okay? Swee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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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피곤하신 분들은 언제나 푹 자도 돼요 It's okay, it's okay I am happy I am happy Maybe next album could be I am happy I am not, I am who, I am you I am happy That's pretty cool You're adorable No, you are, you're adorable Thank you very much You should be studying You should be studying I can't say anything else You should be studying I am Groot I am Groot Yes, I am Groot I am Groot도 괜찮다 Next album, I am Groot But yes, we are working on new contents We are new, we are working on new music So it's gonna be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Oh, I think I'm spoiling too much Oh, 지금 너무 많이 스포얼하고 있는 거 같은데 But yes, we are making new music We are in progress of making new music You guys can't anticipate It's gonna be a blast, it's gonna be a bop It's gonna be crazy, it's gonna be so good Well, in my opinion Oh, Jim, I feel like I'm hyping too much I'm up soon Yeah, we've done new stuff But anyway, 다시 음악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호주에 있었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서 자주 들었던 음악 한번 추천해 볼게요 I remember 요새 이제 너무 최신월든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낫는데 혹시 추천한 곡 있나요? 추천한 곡 있으면 제가 그 곡 들으면서 추천해 줄 곡을 들려도 있습니다 Rabad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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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the one You make that dance so much fun Ah, let's see Any songs? Why are they coming so fast? Do you like the Beatles? Of course I love the Beatles The Beatles are legendary They're legends The Beatles 노래 들어야 되겠다 The Beatles 정말 너무 좋은데? So many good songs Is it this one? I don't know which one I think this one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It was from my mom, mama My mama told me, my mama show me 엄마가 이 노래를 들어들었었죠 In the car, it was in the car too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들려드릴게요 modern 저 노래가issen 너무 좋은데 저는 이 노래를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어 이 노래 알아? 이거 방금 밖에 찾고 있었어 이거 뭐지? 잠깐만 이거 뭐지? 와 이렇게 되어있는 거 보니 참 신기하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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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고만 이렇게 되어있는 거 보니 참 신기하다 오 네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네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좋다 찬이의 방향이 왜 이렇게 혼자서는? 오 나! 나는 혼자서는 없어 나는 우리 집에서! 오 네 반갑습니다 현진이랑 아이앤 서공예스 가 왔습니다 정말 깜짝 등장이죠? 정말 깜짝 등장이에요 제가 예상 못했어요 방금 되게 밝은 즐거운 옛날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아하 네 예상 못했어요 네 잠시 후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온 김 우리 스테이에게 곡 추천하고 싶은 거 있나요? 아 곡 추천이요? 예스 근데 좋은 거 많이 들었네요 맞아요 지금 벌써 이제 우진이도 아까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곡이랑 이 곡을 추천한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다르게 이제 음악 얘기도 했지만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음악을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제일 마치 딱 잘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무슨 노래가 있을까? 아까 이 노래 들었거든요? 근데 이 곡 현진이가 저한테 추천했었죠 옛날에 참 샘킹 한 곡 그쵸? 저도 이거 현진이었어요 현진이 누가 이거 누가 추천해주는 건데 고민하고 싶은데 추천해줬나? 약간 요새 현진이가 많이 듣고 맞아 샤워할 때마다 듣는 노래 듣고 있어서 저도 듣고 이 노래 너무 좋은데 했는데 이제 현진이었거든요 It's 현진 그러면 이 노래도 좋지만 오 예스 다른 추천한 곡이 있습니까? 이 앨범에 있는 노래거든요 오 오케이 이거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코 선배님께서 가사를 너무 잘 쓰셨었어요 샘킹 선배님의 그 엄청난 목소리와 그 조화가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01 Just tell me 저 반을 거 맞지 나는 어떡해 내 브로우에서 오, 오, 오 바람네, 바람네 하하하하 사원해 그래 나는 어떡해 오늘 전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답답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 짜증나면서도 네 얼굴 맘만 더 네, 샘킴 선배님의 It's You 그렇습니다 Featuring Zayto 선배님 와,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뿌듯하네요 지금 현진이랑 이행이 연습하다가 온 거죠? 그렇죠? 연습하다가 이행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아, 뭐야 왜 찬이 형 V LIVE 할 건지 아, 우리가 갈 건데 같이 가자 아, 가자 아, 웰컴 언제나 환영이에요, 정말 좋아요, 좋아요 아, 드디어 이제 가진 이 집이 그렇게 방송을 잘한다는 맛집이라고요 아, 그래? 아유, 아유 여기가 그렇게 잘한다고 여기가 그렇게 잘한 집이라고 아닙니다 생일 방송이라고 아니, 여기 이제 우리 Stay께서 항상 좋게 해주시니까 저야, Zayn한테 고맙죠 방송은 좋아요, 여기 진짜 좋아요 방송하는 거 같아요 좋아요 이행이 그럼 곡 추천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제가 곡 추천하고 싶은 거요 이행이? 와, 괜찮아 어? 지아쿠 선배님 한번 찾아보겠어요 어, 좋아요 그러면 지아쿠 선배님의 랩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4. 4. 6. 5. 5. 5. 하트도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이 하트처럼 불국 이 언덕 같은 거를 두 번 지나가야 된다고 한 번만 한 번 시도했다고 실패했다고 차측하지 말고 두 번이 있으니까 두 번이 있으니까 와 가수 너무 좋다 너무 리스펙트 좋다 좋다 그러면 뭔가 오늘 되게 약간 R&B 부드러운 감성적인 곡들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한 곡을 추첨할게요 뭐였지? 뭐가 했을까? 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났어요 아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번에 좀 인기가 있는 곡인데 신청곡이요 이소라 선배님의 신청곡 아 그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런 곡을 추천드리는 노래 좀 하나요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신청곡이요? 네 노래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신청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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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미칠 것만 같아 So I turn on my radio 그래서 목소리가 들려오는가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when you're so charming, it's fine 마음이 부착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치열했던 나를 위로하면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백분 나를 토해내내 그대 앞다를까 난 당신의 삶 한 개 틈이 한 조각이 짠 그대의 감정들의 빨려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잠시 쉬어가고 풀대 함께임에도 외로움에 다 묻혀줄대 추억에 지었을 누군가를 다시 깨워내대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보면서 그래 난 누군가에겐 본 누군가에게는 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자가 이제 때때로는 소음 함께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밤게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테니 모두 내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송아의 젊은 말이에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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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너무 좋다 와우 와우 아 예 잔잔한 노래 너무 어 잔잔하기도 하고 뭔가 뭐야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맞아요 가사도 되게 좋고 가사에 약간 소울 들었어 맞아요 와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우 와우 그냥 찬양의 그 그 추천곡 듣고 다시 한 번 아 아 다야구나 제추천곡 하아 음 제추천곡 지금 약간 뭔가 안 떠오르는데 아 아 이 곡이 있었죠 아까 추천해주고 싶은 거 아 여기 있다 이 곡을 추천하고 싶네요 현진이 이 곡 하나요? 어 아니요 모르는 거 오 어 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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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알아요 알아요 현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들어두고 있습니다 이거 한창 연습생 때 아 이거 진짜 좋죠 처음 봤을 때 이 조합이 깜짝이는 게 좋아하고 진짜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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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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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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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좋은 이월에도 보내고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많은 좋은 곡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찾아오겠습니다 Like I promised once every week 매주마다 한 번은 꼭 찾아올 테니 이건 약속이니까 어디서나 찬이의 방 방 같은 곳으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많이 죄송합니다 마무리는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Let's see 안 되나? It's cold 이거 재밌는데? 저 이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Let's do this one 여러분들도 한 번 기회가 생긴다면 이렇게 필터 써보세요 One more, let's do one more and let's go Oh, 예쁘다 하와이 꼭 한 번, 한 번 가보고 싶은데 I want to go to Hawaii I feel like Hawaii is a beautiful place 또 뭐 했지? We have... What else do we have? There's so much! I don't even know! 왜 이렇게 몰랐지? 다음에는 이거를 하고 해야겠어요 Can you... Can I... Can I hug you? Yes, you can. You can hug me always I'm here to hug you too Free hugs anytime! Anyway, 진짜... Hugs make everything feel better 언제나, you know, 좀... 답답하고,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으면은 뭐라도 이렇게 안으면 It makes you feel better Even your pillow, your... Your mom and dad, your brother, your sister, your friends, whoever The person next to you Anyone! A pole, whatever, a brick, a wall Hugs make everything feel better So, yes 항상 누구를 아니면 아는 맨 기분 좋아지니까 좋아요 마지막 뭐 한 번 하고 가볼게요 Hello, I am the Mad Hatter Anyway, thank you all for coming I had so much fun today 오늘 진짜 너무 재밌고 저는 아마... 맞아, 곡 작업해야 할 게 몇 개 있어서 그 맞아, 하고 돌아갈 테니 여러분 푹 쉬시고 지금 안 쉬시는 분들 좀 재밌게 놀아도 되고 아니면 오늘 제가 추천한 곡들 들으면서 좀 쉬어도 되고 All good,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Stay Thank you, Baby Girls Wow 가보겠습니다 Bye bye